1차 2의 선전을 치르고 올라온 6강군선 첫번째 경기 원조광호 HS벤더스와 또하나의 원조광호 티그리스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히트! 아우트 페스티볼을 밀어쳐 우한을 만드는 도영삼 선수입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홈런타자 김대완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를 그냥 지켜봅니다 주자 뜹니다 크게 헛스윙을 하고 포수가 송구하였지만 송구 미스로 주자를 3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평범한 3땅 아 이걸 한번 놓치고 빠르게 송구하였지만 세입이 됩니다 몸에 안풀린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안준석 선수 3루수를 한번 찾아보던 한상주 투수 그리고 타석엔 말도 안되는 캐릭터 배현우 선수입니다 큰바운드! 아아! 아직 안풀린 느린 발에 볼을 쫓아가지 못하고 선치 실점을 주고맙니다 마스크 때문에 습기가 차 안보인다고 호소하는 배현우 아저씨 김양, 양이 아닌 정일양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슬라이드를 받아쳤지만 샷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91년생 전명재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또 헛스윙을 합니다 하이패스볼에 속지 않고 두 땅! 투수가 안전하게 처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오비베어스 출신 프로나플 함석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3땅! 아! 이번에도 글러브에서 볼이 튕기며 볼을 잡지 못합니다 안준석 3루수 뭔가 대척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큰 호흡을 하는 투수와 타석엔 납불 최부락 선수입니다 1루 송구! 아웃은 못시켰지만 포스 폼나는데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인쿠스 패스볼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뚝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자, 대사! 슬라이더! 벤더스의 선발 투수는 부산고나플 최부락 선수 포스는 말도 안되는 수수비출 고영삼 선수입니다 1번 타자는 축출 가두영 선수입니다 큰바운드! 유격수 김대환 선수의 강력한 일루 송구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매우 시원하게 입안한 듯한 김대환 선수입니다 작은 거인 납불 백혜정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정말 폼나는 프로 선출 김태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웃드 포크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히트! 연속 포크볼이 들어오자 놓치지 않고 날카락끼떼려버리는 김태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프로 납불 김주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드 페스티볼에 투 스트라이크 다음 수를 생각하는 김주영 선수 히트! 이야!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아웃드 페스티볼을 오직 힘으로 찍어 눌러 중얼 쓰리 럼포를 만드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다들 왜 아플라이가 아니냐고 살짝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납불 정상학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볼로 판정받습니다 고용산 포수 너무 많이 끌어올리는데요 히트! 낮은 코스의 페스티볼을 가볍게 밀어쳐 센스 있는 중앙을 만드는 정상학 선수입니다 정상학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 힘 좋은 꾀돌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출 박투두 선수를 몰래 수로 내보내고 오늘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충출 안준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크게 어스윙을 합니다 내야의 높이 뜬 볼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고 센스리 퇴장하는 안준석 선수입니다 납불 장준호 선수의 타석 아우트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히트! 같은 코스에 페스티 볼을 센터 방향으로 잘 밀어쳤지만 1호수 이정훈 선수의 좋은 위치 선정에 쓰리아웃이 됩니다 스포트 좀 하고 움직여줘야지 니네가 야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알았어? 네! 자 가! 자 가! 어우 긍덩이 폭 나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는 이잉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 속구를 밀어쳐 우중 1타를 만드는 이잉훈 선수입니다 어우 오늘 컨디션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장은성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하나를 빼봤지만 아쉽게도 폴이 됩니다 스윙 삼진! 결국 아우트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장은성 선수 복수할 듯한 눈빛의 고용삼 선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홈런타자 김대완입니다 뭐 일로 놔드리니까 좋아해 봐 아우 엄청 좋아했어요 하나 한우 사주실라 그러는데 맞아 했어요 일단 하나 더 치고 사달라 히트! 아! 날카로운 라이너 타구가 삼루스의 글로브에 들어가며 상직으로 투하우시됩니다 이제 몸이 좀 풀렸나요? 홈런타자 김대완 선수가 힘껏 홀렸지만 진풀로 3아웃 이미 마무리됩니다 충출 박명서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받아 쳐봤지만 입장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욕을 전혀 안하는 밴더스 감독님과 대화 중에 또다시 이 땅으로 투하우시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땅 오늘 이정훈 선수의 날인가요?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매우 잘생긴 한상준 투수 매우... 어? 만화같은 캐릭터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높이 뜬 볼 어? 불안합니다 아! 세컨 플라이볼을 욕심을 내 사고를 칠 뻔한 오늘 문제야 안준석 3수수입니다 김양, 이왕이 아닙니다 정일양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은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낮은 슬라이더에 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스윙 삼진! 바깥쪽 흘러나가는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하고 마는 정일양 선수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쉬웠나요? 제가 알던 정일양 선수가 아닌데요 첫 타석 두 땅을 기록한 전명재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어우, 역시 프로의 브로킹 높은 볼을 하나 보여줍니다 아우트 패스트 볼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스윙! 삼진! 날카로운 종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한상주 투수입니다 프로 선출 김태성 선수와 대결하는 최브라 프로나풀 투수입니다 히트! 이야! 하하하하 이게 뭔가요? 바깥쪽 낮은 페스티볼을 받아쳐 솔로파를 만드는 김태성 선수입니다 아우 멋진데요 전타석에 스리롱포를 쏜 김주용 프로나풀의 타석 아 잠시만요 음악 쪽 깔고요 바깥쪽 커브볼에 원 스트라이크 체크 스윙 앤 투 스트라이크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커브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몸 푸른 동작이 화려한 꾀돌이 정상학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커브볼을 점프 뛰듯이 받아쳐 좌안을 만들며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정상학 선수입니다 타임을 걸어 분위기를 끊으려는 밴더스의 김홍석 감독님입니다 박규두 선수의 타석 히트! 가운데 몰린 볼을 잘 받아쳤지만 동풀로 포아웃이 됩니다 유당 쉽지 않은 코스의 볼을 안정적인 플레이로 마무리하는 보일러 장인 김대환 선수입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편도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꼭이요! 양기 지금 김밥 먹을 시간이에요? 같이 안 먹었어? 나오세요 감독님 보일러가 플랜싱이에요 기드람이 뭐로 내들어요? 어휴 선생님 기드람이 나와 냈습니다 따뜻하신가요? 서브가 조금 에라가 있어 보인다는 건 어떤가요? 늦게 와서 그런가 모든 사회인 야구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약속 준수. 시간 약속 준수가 안 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부터 늦게 오는 애들은 엔티레이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정합니다.